족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쓰시는 사람들은 누군가도 한번 우리 성도들이 알고 싶을 것입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역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최고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잇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지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느낀 것은 아브라함과 다잇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다잇은 이미 4천 년, 3천 년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들이 살던 땅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역사의 인물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살았던 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루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와서 애국 땅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이 나오고 또 다잇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나오고 또 이 족보에 나온 인물들은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이니까 다 다잇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인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구속사에서 두 인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위치 속에서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이렇게 슬며시 보여줄 만큼 드러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다잇이 살던 곳은 저는 다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같은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오묘한 신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과 다잇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겹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범위로 따지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훨씬 넓은 지역에 살았던 것은 맞죠. 다잇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갈대와 우루 지역. 그다음에 애굽도 안 갔을 겁니다. 활동 지역은 아브라함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과 겹쳤습니다. 그런데 다잇은 본인이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선조인 아브라함과 겹쳐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지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롯을 쫓아가서 구해내고 칭찬을 들었던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제 다잇이 지금 시리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가 알았는지 궁금해요. 그가 북쪽으로 진군하던 그 지역이 바로 옛날 조상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다음 저는 좀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브라함 후손인 다잇의 후손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대와서 끌려갔을 때 우루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루 가까이 바벨론 지역까지 포로로 되어 가서 조상들이 살던 그 지역을 강제 유배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지만 다잇의 후손들은 선조 고향 부근까지 유배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이 엄청난 반전이 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직복음 우직믿음 cts